자 제가 조금 더 흥분을 하다가 보니까 흥분을 하다 보니까 어 티에이 홀딩스의 분석 시황권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공개를 못해 드렸어요 아 이럴게 정신이 제가 좀 없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 저 카페에 정회원 들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아 시황 분석 정보 입니다 티웨이 홀딩스 주가예측정보 자 티웨이 홀딩스 시황분석정보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자 이 종목을 제가 바닥에서 이제 매수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자 2013년도 어 2월달 인가요 자 2월달에는 하방 압박이 있는 거니까 이 구간에 매수 들어가지 마라 그랬다가 이제 추경 매수하실 분은 손절과를 잡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바닥 입형선이 이제 상승 추세 전환을 하는 시기입니다 조종 구간을 거친다 라고 해도 바닥 매수자는 생명선을 깨지 않는 한 강 매수를 하셔서 강력 홀딩 하셔야 됩니다 바닥 분석가 1660원 20% 수익 중입니다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냥 빨리빨리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100% 수익 중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동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닥 분석가 이후 122%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하락 중인데요 추가 하락이 더 올 수 있습니다 자 3060원을 넘어서지 못하면 추가 하락이 강하게 온다는 것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 바닥 고점 대비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 보이죠 그 분석 시향을 제가 미리 해드리는 겁니다 자 78% 79% 수익 중입니다 강한 반등이 연속으로 오는 구간입니다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력 홀딩에 띄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상한가 마감을 했죠 102% 수익 중입니다 또 미리 예측을 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가 얼마까지 갈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미리 예측을 해드리는 거죠 자 추가 반등이 다시 강하게 옵니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왔습니다 자 이 종목이 계속 아까 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 하락 구간이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계속 어떻게 됐습니까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이었죠 자 그러다가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 전환이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예측합니까 이제 이 종목은 날아간다 직전 정거점을 돌파를 할 거다라고 미리 예측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아직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자 249% 수익 중입니다 분석이 적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분석을 할 줄 알아야 회원이 믿고 강력 홀딩을 하는 겁니다 카페 바닥 매수자는 동종목의 꼭지 목표가까지 꼭지 목표가까지 홀딩입니다 목표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가 상한가입니다 345% 수익 중입니다 자 미리 이제 또 예측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직전 정거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돌파할 거다라고 예측했죠 자 여기 직전 정거점 돌파할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홀딩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직전 정거점 돌파를 했습니다 자 제가 재무차트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행진이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간입니다 강력 홀딩 하십시오 345%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하는 이 이하 분석 시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이상 공개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지금 수익이 극대화 되는 구간이다 날아간다 그래서 지금 날아가서 806% 거의 807%입니다 807% 지금 대박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이 종목을 제가 바닥에서 추천을 드리면 재무차트 교육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우셔야 됩니다 야 우리 카페 방장이 또 대박 종목을 하나 골라냈구나 바닥 분석가 1600원짜리 야 이 종목이 현재 807%를 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뭐 1000%를 넘어설지 아니면 806% 고점을 치고 때려맞고 이 종목이 급락을 할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더 이상 공개해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한테 제가 당부해드리고 싶은 점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사서 여러분들이 강력 홀딩을 해서 대박 인생을 사셔야지 올바르지 못하고 사기꾼이 지천에 깔려있는 대한민국 주식카페를 하고 있는 사기꾼들한테 여러분들이 이용당하셔서 전 재산을 다 뺏기는 그런 미친놈 미친년 소리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대박 인생을 사는 그런 기회를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절대 잊지 마시고 저를 찾아오셔서 진정성이 있고 올바른 사람한테 인생을 걸고 대박 인생이 턴 오라운드가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어떻게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대박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저희 카페 바닥주 매수해놓고 지금 대박 수익을 현재도 대박 수익을 내고 있지만 그 종목이 300% 500% 1000%가 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저렇게 강력 홀딩하는 거 아닙니까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력한 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